가상머신에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VM웨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버추얼 pc도 있고 또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버추얼 박스라고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업은 오라클에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요. 버추얼 박스의 장점은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버추얼 박스는 여기 보시면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버추얼 박스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윈도우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 4 윈도우 호스트라고 하는 버전의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할 거고요.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설치를 하면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죠. 다운로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Welcome to the Oracle VM 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Next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Next를 한 다음에 Next Yes 누르고 인스톨을 하면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예를 눌러주시고요. 인스톨은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금방 되고요. 이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 설치하라고 나오는 건 다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Start라고 적혀있는 것을 체크하고 피니쉬를 하면 이제 설치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버추얼 박스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버추얼 박스 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들이 있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버추얼 박스를 제 컴퓨터에 설치를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가상 머신들을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의 리스트고요. 여기 XP는 윈도우 XP고요. 윈도우 7은 윈도우 7, 또 윈도우 7 언더바 세이프는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7입니다. 그리고 우분투가 이렇게 깔려있죠.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그 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 가상 머신의 상태 또 가상 머신이 어떠한 형태의 가상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른쪽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상 머신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가상 머신을 실제로 설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예를 들면 XP를 선택하고 제가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뜨면서 그 안에 윈도우 XP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우분투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우분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 이건 우분투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P는 여기 있는 오른쪽은 윈도우 XP의 화면이죠. 그래서 한 머신 안에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위에다가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마치 각각의 여러 대의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상화 기술, 이 버추얼 박스 또 가상 머신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걸 쓰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화면, 이 우분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오픈튜토리얼스.org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PHP MySQL로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동일한 환경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나 개발 같은 작업들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위해서 우분투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XP 같은 경우는 제가 효도코딩이라는 수업을 할 때 XP에 대한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컴퓨터에는 XP가 안 걸려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상 머신을 실행해 놓고 이 위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마치 윈도우 XP를 제 컴퓨터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제가 가상 머신을 끄죠. 확인 눌러서 끄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마치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안에 있는 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겠죠. 저 운영체제가 의인화 시키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상 머신에다가 실제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